14만 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크시스템스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테마는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는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나노계 측장비, 원자현미경, 전문기업임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도쿄 및 싱가폴 현지 판매 법인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해외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원자현미경은 소재, 화학, 제약,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나노과학기술 연구의 광범위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원자현미경 등 나노계 측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2015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미국 항공우주국, 넷서,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애플과 롤렉스 등 유명 기업에도 원자현미경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국내 유일의 첨단계 측기 분야 원자현미경, AFM, 개발기업이며, 브루커에 이어 2위 그룹으로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미국, 일본,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연구용 원자현미경 및 산업용 원자현미경의 유럽 및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파생상품평가 이익 발생하였으나, 파생상품평가 손실의 증가로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전방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지속, 더벨류 엘라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다변화, 양호한 수주 잔고 확보 등으로 매출 성장세 유지할 듯,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파크시스템스의 시가 총액은 6,88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8위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상장 주식수는 694만 4천 5백 신아홉 주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퍼은 39.96배이고 추정 퍼은 2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9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만 3,1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1.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80원이고 추정 EPS는 3,474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7.10배, 13,9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원, 150억원, 17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원, 100억원, 91억원입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56%이고 유보율은 2519.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5.6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12-1.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3-2.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의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9,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300원보다 8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만 1,6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종가는 99,100원이며 주가가 파크시스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의 종가는 99,100원이며 주가가 파크시스템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파크시스템스는 거래량 12,04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9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제이피모간에서 2,849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647조, 키움증권에서 901흔세조, 메리츠에서 818조, 목권스탠리에서 80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CLSA에서 3,00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790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21조, 케이프증권에서 780세조, 메릴린치에서 6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580에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5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파크시스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은 4,519조, 창문주, 정지자의 모델입니다. 화면에έρ한 Asak은 5